항산화는 뭐냐면 내 몸에서 활성산소, 프리라디칼, 자유라디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산소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놈의 산소가 반응성이 뛰어나가지고 이놈 저놈 아무거나 막 반응을 한다 해친다 그래서 쇠하고 활성산소가 만나면요 쇠가 녹이 썰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놈입니다 그게 우리 몸속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죠 숨만 쉬면 생기는 겁니다 숨만 쉬면 그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을 항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항산화를 시켜주어야 항노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먹었고 하루에 못해도 6g 이상은 먹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거의 한 10g에서 20g 사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먹고 있죠 좀 전에도 2알을 까서 먹었습니다 지금 또 한번 제가 먹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비타민C를 잘 못 먹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게 어떤 때냐면 위장의 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타민C를 한 알 정도 먹고 속이 쓰려가지고 엄청 혼이 나는 그런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치근 땀도 흐르고 막 그래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두 번 다시 비타민C를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비타민C를 안 먹으려고 그런다 그분은 평생 비타민C를 안 먹고 산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비타민C를 먹는 걸 또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식사하는 도중에 먹거나 식사 후에 먹으면 속쓰림이 좀 덜해지는데 한 알 먹고도 그래도 속쓰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질러가지고요 반알을 이거를 분질러면 이렇게 분질러면 이런 식으로 분질해지죠 이거 반알만 먹는다 이거죠 반알만 한 일주일 이상 먹으면 위장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알로 느리시면 되죠 조금 전에 제가 두 개를 먹었다 그랬는데 지금 또 한 두 개 정도 더 추가로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목을 뒤로 젖혀가지고 먹어야 훨씬 더 잘 내려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굵극하려고 그러면 안 가고 입속에 그냥 남아버립니다 먹자 이거죠 열심히 챙겨 먹자 자 이렇게 먹어주면 몸속에서 얘가 절반 정도가 흡수되어져 들어가서 사용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변으로 내려간다 절반만 들어간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간 놈이 피 속에 돌아다니면서 혈액 속에 들어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그 다음에 혈액 속에서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세포들한테 세포 주변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포 속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세포 속에 있는 활성산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없애기 위해서 먹어주는 게 뭐냐면 비타민 E입니다 E 그래서 비타민 C 먹으면서 비타민 E 꼭 챙겨 먹는 게 낫고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고 항산화를 하려면 비타민 E를 같이 먹는다 그 다음에 먹어줘야 되는 게 알파니포산, 글루타치온, 코큐텐 이런 거를 먹어준다 그러면 세포의 바깥과 혈액 속과 세포의 속에도 항산화가 되어진다 왜? 항노화를 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저는 비타민 C를 먹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은 5대 항산화제 다 챙겨 먹고 있다 그랬더니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더라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부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피부에는 모세혈관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모세혈관은 우리 몸 전체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이런 데 있는 모세혈관도 다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물질들 콜레스테롤, 지방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단백질, 각종 물질들이 산화되어지는 걸 막아야 된다 나의 세포가 산화되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막아주어야 항노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먹을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? 항산화가 목적임이고 언제 먹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매 시간마다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? 숨 쉴 때마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하나씩 하나씩 계속 먹어주는 게 가장 사실은 좋다 그 다음에 식사할 때는 9알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잠잘 때는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또 되잖아요 그러고는 뭐 어쩔 수 없이 잠자기 1시간 정도 전에 양을 좀 늘려서 2개나 이 정도 먹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먹고 이러는 건데 이제 잠자는 시간에 항산화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처럼 생겼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온 즉 전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호흡을 할 때 피부를 통해서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은 그렇게 항산화를 시켜주면 된다 항산화가 목적이라면 비타민C는 매 시간마다 1알씩 1알씩 먹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도전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해봅시다 도전 νε Direct 데이트 science professors 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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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